옛날 옛적에, 엄마소와 아빠소, 그리고 많은 아가소들과 친구소들이 함께 살고 있었으... 어? 서프라이즈, 마더팍커! 죽어버리렴! 쎈 거 같다고? 아니면은... 낫습니다. 자, 이제 슬슬 가볼까요? 우리 물자벨마로 한번... 갈게 맞지? 아댕보다는 수수께끼가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동성 확보하는 게 좋아요. 아아! 어제 그 찐따같은 자벨마네요. 레벨업 달달하다. 룸룬 시작하자마자 먹고 시작하구요. 아, 시체를 남겨주니까? 그러니까 인천에도 막 담겨있던데? 아무리 그래도 날 막을 수 없으세요. 시체 파서 배루 나오면은 뭐... 모든 아이템을 양도하겠다고요? 아, 뭐... 양도하신다면은 뭐... 2개의 역할을 좀 찍고요. 그리고 용병은 왜 이렇게 악해? 용병은 왜 이렇게 악해? 또 올려주는 게 좋은데... 나중에 저 이제... 데미지가 좀 충분해졌다 싶으시면은... 그때는 관통벨트로 관통을 눕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와, 50일... 쌍성님 무라 반갑습니다. 뭐, 뭐였지? 어? 윙데스! 에테? 아우, 아깝다... 루시스! 에테? 루시스! 에테? 루시스! 에테? 오, 과연 부저? 뭐야... 루시스! 루시스! 호호우! 아! 루시스! 이 맛이지! 루시스! 루시스! 플러스 비정성적인 측면! 루시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될 것 같기도 하고... 워낙 강해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진짜 강하거든요? 흑창신을 많이들... 그... 가수 평가하셔도 그렇지... 오, 맛있겠다 이거! 아쉽구만... 잣! 그래서... 굳이 블럭을 맞추진 않아요... 아, 오케이! 마이크 안 나왔었네... 죄송합니다... 네... 아바도 서포시 가능하다... 아참이면은... 1베르 1자에요? 모를 그러면은 벌써 스깨끼 하나 만든거네? 아... 와... 미쳤다... 저는... 거의 뽀찌 들어야겠는데? 첫째 일단 파행이냐고요? 오... 진짜... 이거 본퇴해야겠는데? 어? 시저스 스웨이자 나왔고요... 안나... 느리냐고요? 어세시는... 그래도 내일부터 또 시작하니까... 내일부터... 폭창신 할 거니까... 이 쪽에 비가 어마어마해요... 아... 기차가 스킨 레벨이 다 스킬 올라가고... 달리기 속도 빠르고... 마업도 있고... 흰민 첩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수량 회복도 되고... 어 뭐야... 응애비사랑... 이거 풀세팅한... 자벨 마라고... 있거든요... 아... 아 진짜 깨끗습니다 공공 1순위로 막 인데마 할 바에는 수수... 네 저도 웬만하면은 아마존은 저는 수수키끼를 쓰는 편이에요 방문까지 신나게 하다가 지옥가서 호호 이 맛에 한다 이 맛에 쓰는데 독려트나 독두류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가치가 별로 안 높더라구요 내일은 낄 수가 없겠구만 11일은 어... 4소케 스태프로 만약에 마력보호막이 붙었다 그러면은 이제 메모리 봉이라는 아이템을 요즘 5소케 짜리가 거래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5소케 짜리가 이제 레벨이 안떨어져가지고 4되면 돌리셔도 됩니다 호우 호우 시원해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호우 차이가 있다고요? 여기에요! 없어요! 몰라 없어요! 죽어버리렴 오늘 피체에 뒤지다가 아코인님께 사해를 느낀다고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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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안돼요 저희도 이거 사냥해야되요 저희도 이거 사냥해야되요 마음만큼은 저도 잘 들이고 싶다 스킬격 쓸누거에 필요하나 버전이 낫지 않나 별로 예격이나 스프는 110%니까 100%입니다 저는 지금 어... 무궁 베이스가 사이드에요 자 요거는 토스리스가 1에서 3스킬이 붙고요 번개 피해가 높게 붙는게 가치가 높습니다 근데 스킬이 스킬이어가지고 쓸 수가 없네 이거 맛있어 보이더라구요 좀 판나더라 어... 그거는 살짝 던져주시고 살짝 던져주시고 이것도 내가 뭐 똥키를 좋아하긴 하지만 가끔씩은 스테이크도 먹어요 라스마요? 라스마는 너무 사냥속도가 느려요 사실 지금 라스마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라스마에요 아 없구나 내가 이게 쏠반기준은 아 그 세팅으로 하셨을 때 그 맨캣 그 무궁을 직접 들었을 때요 재난수준이라고 하는데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모르겠어요 목순이라 멋파이크 이거나 드셔 이 목들이 많이 쌓였을 때가 제일 높으니까 친구가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아 오늘은 제가 직작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아 뭐야 이거 오늘은 직작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좋은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참가할 수 없다 쓴다고요 혹시 지옥난이도 아닌데 사냥이 시원시원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지 아 지금 시청자분들 아이템 매차함에다가 여러가지 너뿌해가지고 이거북에다가도 아 그러면 20베리 이상 하겠네요 45 45 어 쭉 달려주시고 쭉 날려주시고 하하하하 이게 무슨 번개 파티여 저는 제가 이번 레더에 다벨마라 할 줄 몰랐습니다 아마 저번 레더였때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안 할 줄 알았는데 되게 쳐야겠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